한비티비입니다. 빛을 반사하는 캠핑로프 텐트랑 타프를 고정할 때 쓰는 건데요. 가격이 무려 천원. 이거랑 빛 반사 원사랑 또 한 개가 야광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야광은 6m과 7m고요. 이건 8m짜리 로프입니다. 로프를 샀죠. 캠핑 하시는 분들, 캠핑 초보분들 로프 필요하시면 이렇게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로프를 사시는 거 어떻겠습니까?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. 빛을 반사해서 그런가? 약간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. 중국에서 만드는 겁니다. 타프 이렇게 칠 때 텐트 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. 한비티비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죠. 다음 시간에 또 뵙죠. 다음 시간에 또 뵙죠. 우리 친절한 사람도 세게